형아, 너도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형,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형, 근데 해가 안 했다, 형. 우리는 여기 같이 안 가자. 내가 언제, 형. 자, 시작!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형.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형. 야, 너 진짜 크다, 네가 그러니까. 자, 가보자. 아, 여기 옛날에 어머, 멋있다. 안 보이는데 저거 선영이 아니야? 그게 선영 언니 같아. 선영 언니, 광기 오빠. 선영이. 형, 어머니다. 오! 언니! 아, 이거 보여주셔서. 안녕하세요. 아, 입장에서 왔네? 네. 그러니까, 우리 초면이었어. 그날 처음 봤어. 누나 공연 방송 보셨어요? 어제 조금 봤어. 내 거 끄트머리부터 봤어. 형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뭔데? 가습병 걸려서. 아! 저기 올라가서, 기차 위에 올라가서. 어릴 때마다 그래. 노래했어, 노래했어. 봉 잡고 노래하더라고, 누나. 진짜? 안녕하세요. 앵컬! 뭐가, 아, 저거 마이크야. 기차에 올라가서. 우리 발 같이 해 줄게, 발 같이 해 줄게. 시작! 어! 우우! 아, 빨리 여러분. 아! 제일드 시퍼, 노 비 어비. 웬 송대! 돌아가도 돼! 윙디맥! 웅! 아, 오! 와, 오! 와, 오빠 자신감이 완전 어땠다. 쟤 큰일 났다. 응, 병 걸렸어. 야, 증상이 좀 심하다 쟤요. 어떡하니? 약 먹어야 될 수준인데?